강동철 사장님 강동철 사장님 반갑습니다 미쳐서 손담비 노래도 만드셨고요 옷이 좀 작다는 생각 안하시나요? 아니요, 착불이 나죠 예, 알겠습니다 5라운드 게임 점수 수천에서 우승한 최강 아이돌과 그 회사에는 전 직원, 동남아 여행권을 들으며 어떤 걸그룹과 함께 가고 싶나요? 여자친구랑 가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체력입니다 네 소나무 대 브레이브걸스 씨름은 혜랑이가 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혜랑이는 뼈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만 보면 소녀 당사예요 소녀 당사요 소녀는 좀 발출할 것 같고 여자 당사 스트레칭 충분해요 본인이 원하는 스트레칭 해주셔도 됩니다 어? 1대 0 자 소노무 자 하나 더 가나요? 자 하나 더 가나요? 1대 1 자 1대 1 아 또 받았어요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자 소노무 졌네요 아 개성 어 어 엄맛잖아요 어 여기다 에어 어 저 분장 필요 없어요 자 기술이 다리가 기술 들어갑니까? 빌리기 바랍니다. 다오! 기술을 피할 줄 알아요. 소나무 승리! 승리! 감사합니다 소나무. 기술을 하고 있네요. 근데 진짜 이길 줄 알았거든요. 아이돌이 갖춰야 될 덕목 아이돌이 갖춰야 될 덕목 세 번째는 바로 운입니다. 그렇죠. 그런 게 있거든요. 속이 꽉 찬 박스는 8개. 속이 빈 박스는 7개입니다. 지금은 단동철 사장님입니다.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동시에 앉아주셔야 됩니다. 자 여러분! 하나 둘 셋! 자, 이건 뭔가요. 우리가 이제 2라운드 운으로 넘어가야 되죠. 각 팀의 정말 운이 좋고 기운이 좋은 대표를 주인 버튼은 각각 3개. 물풍선이 연결된 버튼은 피해가야 한다. 상대방의 물풍선이 운의 최강 아이돌은 누가 될 것인가? 브레이브 걸스테이 러블리 러블리 그렇죠. 일단은 앞사람의 결과를 보는 게 먼저 바이바이 보! 아 민영이 좋네요. 그러면 K양부터 하나 둘 셋! 살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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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흔들다가 기계 센서로 터질 수도 있거든요. 민영이 형 어때요 지금? 마음속으로 정한 번호는 있나요? 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. 사장님 찬스.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? 2번. 3번을 눌러라. 왜 3번이죠? 그냥 3. 그냥 3이에요 저분은 의미 없어요. 아까 박스 앞에. 그렇죠. 도전을 치고. 도전! 하나 둘 셋! 드디어! 다시 하나 둘 셋! 민영이 형도 패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가위바위보로 진 것도 운이. 그렇죠. 운이. 사장님. 사장님. 저희들이 1번. 왜 1번이에요? 그냥 1번이에요. 그냥 1번. 그냥 1번. 그냥 1번. 그게 감이죠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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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사장님한테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? 강 사장님? 강 사장님. 그냥 선생님이죠? 총이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. 2번. 2번. 아니. 그렇다면 분석 결과. 몇 번 하시기로 했죠? 여기 이쪽은 2번. 2번이 터집니다. 하나 둘 셋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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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한 상품이 걸린 두뇌 덕목 퀴즈 대결. 퀴즈도 풀고 상품까지 받아간 두 팀원입니다. 브레이브걸스 여자친구로 플리즈 트와이스! 여자 후 경기로. 자 용영. 동맹. 고소 들어가나요? 자. 지금 여자친구와 플리즈. 라붐과 러블리즈. 뭐야? 뭐야? 브레이브걸스 왕따요? 동맹이 어떻게 이러지. 준비! 지금 돌기 시작했어요. 자. 브레이브걸스로. 자. 멤버들이 와서 도와줘야 하는데요. 자. 한 명. 지킨론 넘어졌고요. 경기장에서 빨리 빠져줘야 해요. 아 참. 지우. 아 참. 지우.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. 막상 시작하니까 금방 빛나네요. 금방 빛나요. 좀, 어어, 죄송합니다. 아, 4명이 당신 awesome is beautiful for me. 아, 여자친구 지금 어마어마요. spreader. 어, 웬일이에요. 자, 여러분. 3대 1 3대 1. 자 자 비법 자 막판에 단체의 각 싸움이